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? 우리를 꼭 붙잡고 우리를 암위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? 우리 삶의 모델은 누구십니까?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? 우리가 결코 결코 어느 상황 속에서 배반하지 말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?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?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?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? 우리가 왜 인생에서 성공이 필요합니까?